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59페이지의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투자 이론에 대해서 배우신 거고요 이게 두 번째 단원입니다 물론 화폐 시간 가치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요 시험 목차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왜 투자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죠 부동산이 고가의 실물 자산인데요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자금을 다시 환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됐었을 때 그렇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금 조달 능력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이런 부동산 투자 분석의 절차라고 돼 있어요 그럼 투자 분석을 할 때는요 투자자의 투자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목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노후를 대비하게 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높이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분석해야 되냐면 투자 환경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표를 파악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이라는 건요 시장의 법률적, 세제적, 금융적인 환경이 있죠 이런 거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금융 규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들어갔을 때 부담이 되는 세금 또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있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측정하냐면 현금 수지라는 걸 갖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 이렇게 파악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타당성을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때 뭐를 쓰냐면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최종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현금 흐름의 측정은 이 다음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그 밑에 가면 260페이지에 현금 흐름을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영문상에서는 캐시폴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근데 얘네를 현금 흐름이라고 출제할 때도 있고요 현금 수지라고 출제할 때도 있고 대신에 수익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항상 플러스의 값이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의 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는요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걸 측정하고요 또 하나가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걸 측정을 해요 그 얘기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요 이 부동산의 수명이 만약에 한 50년짜리다 그러면 50년 내내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만 내가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한 일정 기간 후에는 얘를 팔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두 개의 흐름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영업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왜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두 가지를 다 구해야지만 투자 판단하는 기법이 있고요 얘 하나만 구해서도 투자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공통적으로는 얘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업 현금 흐름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요 거기 여러분들이 261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이렇게 박스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식인데 거기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실 때는요 이렇게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가유순 전후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가가 가능 총소득을 나타내요 그리고 얘가 유효 총소득을 나타내고요 얘가 순영업소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얘가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얘가 세우 현금 수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글자를 따서 가유순 전후 여기는 앞 글자가 둘이 똑같으니까 두 번째 글자를 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은 이 다섯 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 그 박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의미하더라 그 얘기는 여기 이제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투자 부동산이죠 이 임대 부동산에 룸이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실당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냐면 실당 만약에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그런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했을 때 이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임대 수익은 500만 원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1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 최대의 임대 수익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능 총소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제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공실 및 불량 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있으면요 지금은 얘네를 통해서 1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100% 임대됐을 때의 가정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공실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불량 부채라는 것은요 임차자들이 제때 임대료를 못 내게 되면은 그것도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요 그죠? 그래서 통상 이 공실하고 불량 부채에 대한 거는 5에서 10% 이 정도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억에 예를 들어서 5%면 500이고요 1억에 10%면 천만 원이겠죠 그럼 만약에 10%라고 가정하면 천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공제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가산하냐면 기타 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이라는 건요 주차장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자판기를 설치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어떻게 보면 영업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천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1억에서 천만 원 빼면 9천인데 다시 천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얘가 다시 1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효총소득과 가능총소득의 차이는요 공실을 반영했느냐의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공제하냐면 영업경비라는 거를 공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경비의 계산은요 유효총소득으로부터 20%, 10%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목을 줘서 그 항목에서 공제될 거 아니면 빼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262페이지에 가면 영업경비가 있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운영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거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글자를 따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 공이 공실 및 불량 부채를 얘기를 해요 얘는 여기서 공제했으니까 여기서 따로 또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가 뭐냐면 여기 순영업소득에서 얘를 공제를 해요 부채서비스에 이거는 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순영업소득으로부터 부채서비스에건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걸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경비 산정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채서비스에 그 다음에 여기 소가 뭐냐면 소득세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이렇게 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경비 계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감가상각비도 이 세금 계산할 때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소는 뭐냐면 소유자 급여예요 직원 급여가 아니라 소유자 급여는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가 뭐냐면 개인적 업무비예요 이것도 역시 경비로는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는 공부소감 그러니까 학계로는 공부한 소감을 소개한다 이런 체지로 해서 경비 항목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 각각의 금액을 줘서 공제할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이게 얼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유효총소득 대비 20%라고 그러면요 1억에 20%면 2천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공제하면 얘가 8천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난다면요 여기 이제 임대부동산이 가령 얘 들어가지고 예 10억짜리인데 이 중에 6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이자율 5%로 그러면 내 돈은 4억만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자 5% 이자를 주기로 돈을 빌려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원리금 계산인데 통상 여기서 이자 부분만 공제한다고 가정할 때 6억에 5천이면 3천이죠 예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5천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 계산이 있는데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263페이지 상단에 가면 영업소득세 계산이라고 있죠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도 한번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해보시면 되니까 근데 영업소득세가 만약에 이게 임의적으로 천만 원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5천에서 천을 빼면은 이렇게 4천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에서는요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263페이지 상단에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주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순운영소득이 얼마를 줬냐면 1억 4천을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걸 빼줘야 되는데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원리금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영단융자 월부금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 걔가 이제 거기 계산상에서 9천만 원이라고 주어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얘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게 세전이죠 그러면 이제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4천에서 9천을 빼게 되면 5천 남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야 돼요 그쵸? 예 근데 통상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박스 안에 주로 왼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예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은 거의 반영을 안 해줘요 왜 반영을 안 해주면 대체 충당금이 들어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계산상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감가 삼각비하고 이자 부분을 공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이자 지급해놨고요 감가 삼각비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따면 순이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를 집어넣으면 순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라고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공제해야 되겠는데요 박스에 보면은 예 융자 이자가 얼마라고 되었냐면 7천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삼각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예 거기 보시면 천만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8천이잖아요 그죠 1억 4천에서 8천을 빼게 되면 남는 게 6천이죠 그러면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6천에다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세율이 몇 프로 줬냐면 30% 줬다는 얘기죠 거기 그 박스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거 세율이 30%니까 6천에 30%면 1,800이죠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1,80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5천만원에서 1,800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3,2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금에 계산할 때는요 이런 식의 조건을 다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우리가 공제해서 값을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하나 세전 현금 수지로부터 계산하나 값은 다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거나 따로 이렇게 한 건 없고 이렇게 다 조건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출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요 이론할 때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또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 또 활용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264페이지에 가시면요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이제 뭐 얘기하냐면 이게 지분복계획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흐름이 왜 달라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아까 우리 10억짜리 부동산에 6억을 융자를 받고요 내 돈을 4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있죠 이 지분의 크기가 틀려진다고요 그죠? 왜 틀려지냐면 자 6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원리금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는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난다고요 그럼 나중에 얘를 팔았을 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의 크기가 4억이 아니겠죠 그래서 4억보다는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애초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지만 나중에 얘를 팔 때는 10억 이상의 대가를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익은 은행에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분복계획의 계산이라는 표현도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 가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상 가격이에요 통상 이 투자론에서의 가정은 5년 후에 처분한다는 가정이에요 이 부동산이 5년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 10억에 판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팔기 위해서는 경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매도 경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컨설팅 수수료, 광고, 중개사 수수료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빼고 나면 순매도액이 나오죠 그러면 순매도액이 9억 8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줘야 되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걸 빼줘야 돼요 그러면 미상환 저당 잔금의 의미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 융자를 받았는데요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한 5년 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의 대출 기간 중에 5년은 갚았고 나머지 5년은 상환하지 못한 돈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은행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 융자를 6억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금융해서 배우시겠지만 6억이라는 융자를 받고 10년 기간 중에서 5년이 반이 경과했다고 해서 절반이 상환되는 경우는 원금 균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융자가 원리금 균등 융자거든요 그러니까 6억 중에서 3억 정도 갚으려고 하면 10년 중에서 한 7, 8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정도면 아직 원금의 반도 못 갚은 시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넓게 받아서 한 2억 정도 우리가 갚았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한 4억 정도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공제하면 세전 지분 복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빼면 5억 8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거를 공제해요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를 가리켜요 그죠? 예 근데 취득도 10억 매각도 10억이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세후 지분 복객이 있죠 예 이게 이제 5억 8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을 구할 때 투자 분석 기법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전에서는 여기 가로 놓기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갈 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서 뭐를 빼면 뭐가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있죠 세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둘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 흐름을 구해놓고 나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분석 기법에 보시게 되면 구별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264페이지에 보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있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65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에 명시했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순수내현이라고 그래요 글자를 따면 그래서 여기 순이라는 게 순연값법 거기 명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수익성지수법 얘가 내부수익률법이에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 종료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현이라는 건요 현가 회수기관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회수기관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 네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즉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만 가지고도 출제를 한 설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 방법 중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주어질 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에요 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요 우리가 약어로 DCF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번역해 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할인이 디스카운트잖아요 예 현금수지가 캐시플로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DCF라는 게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할 때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 있는 현금수지를 할인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서는요 얘를 기초로 분석을 해요 세후 현금수지를 그리고 얘는 할인을 한다는 얘기니까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65페이지에 보시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개념에 보시면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며 투자의 판단은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시험에 활용한 적이 있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절차만 먼저 설명해 드리면 뭐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초기 투자 비용 그 다음은 지분 투자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생각하자고요 3년 동안에 이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해 봤더니 1년 차에 550만 원 2년 차에 1,210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에 1,331만 원 이런 식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년 후에 550이고 2년 후에 1,210만 원이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뭐를 쓰냐면 할인율을 써요 이 할인율이 10%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우리가 환원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의 이게 이제 1시불의 현가 개수에 대한 개수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1이 원금이고요 R이 이자율, N이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기가 원금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할인율이 10%니까 그죠?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되겠죠 1년이니까 그러면 550을 1.1로 할인하면 500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10일 때 얘는 2년 후에 나오니까 똑같은 식에서 기간만 제곱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의 제곱이니까 1.21이 돼요 그러면 얘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1,331만 원이 있을 때요 얘는 1 플러스 0.1에 대한 기간이 3년이니까 3승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도 할인하면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얘네 세 가지를 합한 것 있죠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 판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원리를 알려드리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 가게 되면 수년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년가법에서는요 이 수년가를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수년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한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여기서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나온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는 얘기고요 수익성지수법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내부수익률은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부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얘는 빼서 얘는 나눠서 얘는 같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가 같아진다는 얘기는요 얘가 0이 되거나 1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시험에 또 내요 얘를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데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1보다 크게 만들어준다 1보다 작게 만들어준다 틀리죠? 1로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내부수익률의 역할이라고 생각 이것도 글자가 또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야 이게 뭐냐 이걸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얘는 할인율로 예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써요 얘도 요구수익률 근데 얘가 내부수익률법이니까 내부수익률 써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재투자율이라고 써요 재투자율을 기준하게 되면 얘 요구수익률 쓰죠? 역시 요구수익률 써요 얘도 내부수익률 써요 그죠? 여기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거라도 기억은 조금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문제풀이하거나 또는 이제 요약집 등으로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도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 예 이거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을 때 순연가법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수익성지수법이 있죠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수익성지수법도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68페이지에 가면 내부수익률법이 있죠 내부수익률법의 의의를 보면 순연가를 영어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연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순연가법이 조금 더 우수해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270페이지에 어림샘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 파트는 다시 확인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어림샘법 이렇게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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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